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다양한 형태의 메모리 소자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서로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메모리의 성능과 동작 원리는 따로따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지만 그렇게 각각을 배우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메모리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먼저 비교를 해보는 것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이번 강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메모리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고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은 현재 제품화되고 있는 메모리들 사이의 계층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PC를 직접 한 번이라도 조립해 본 경험이 있다면 이 메모리의 계층도가 아주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계산을 담당하는 CPU라고 불리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서는 연산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CPU가 연산을 수행할 때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즉 더하기 연산을 하려면 어떠한 두 수가 필요하죠. 이러한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PU가 빠르게 연산을 하려면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빠르게 불러올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계산된 결과도 빠르게 메모리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는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는 메모리가 위치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빠른 성능을 가진 메모리가 바로 SRAM입니다.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레이턴시가 적혀 있습니다. SRAM이란 메모리는 레이턴시가 대략 1nm 금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제품화된 메모리 중에서는 가장 빠른 레이턴시를 가진 메모리가 SRAM이기 때문에 프로세서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존재를 하면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CPU 내부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코어라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어가 연산을 담당하는 부분이 되며 데이터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IO 인터페이스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는 메모리 컨트롤러 부분이 있고 가운데 가장 큰 영역에 이 L3 캐시라고 불리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시라고 불리는 이 영역이 바로 SRAM이 존재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이 사진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코어 안에도 L2 캐시, L1 캐시가 또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PC에 사용되고 있는 CPU의 거의 대부분의 면적은 이 SRAM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산을 담당하는 회로는 이 코어 안에서도 일부분의 영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현재 판매 중인 CPU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카피를 해왔는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인텔에서 만든 CPU의 내부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어가 몇 개이고, 스레드가 몇 개이고 이런 것들 또한 클럭 주파수가 얼마인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L2 캐시 용량이 얼마이고 L3 캐시 용량이 얼마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로 레벨이 나눠져 있고 이것들이 전부 SRAM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다시 요약하면 이 프로세서가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는 SRAM이란 메모리가 CPU와 가장 가깝게 즉 같은 칩 안에 집적이 되어서 CPU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나중에 따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SRAM의 단점은 이 메모리의 용량입니다. SRAM이란 것은 트랜지스터 6개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메모리 셀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웨이퍼의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같은 웨이퍼 면적에 많은 수의 메모리 셀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메모리의 용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SRAM의 성능은 매우 우수하지만 즉 매우 빠르게 쓰고 지울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용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수십 메가바이트 이상의 SRAM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PC를 조립하실 때 램이라는 것을 같이 사서 메인보드에 꽂을 겁니다. 그렇게 램이라고 불리는 메모리가 바로 DRAM이라고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DRAM 같은 경우에는 SRAM보다는 살짝 느립니다. 그 대신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는 용량을 수십 기가바이트까지 쉽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RAM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용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SRAM이 전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프로세서의 연산을 돕는 주된 메모리 즉 메인 메모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DRAM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삼성농자가 만든 DRAM의 사진과 정보들을 캡쳐를 해왔는데요. DDR5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클럭 스피드가 가지는 의미 같은 것들은 우리가 DRAM 소자를 배울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SRAM은 CPU와 가장 가깝게 위치하면서 CPU의 연산을 빠르게 돕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DRAM은 SRAM이 감당할 수 없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써 사용이 됩니다. 이때 SRAM과 DRAM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몰래타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휘발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SRAM과 DRAM의 저장단 데이터는 우리가 PC의 전원을 끄게 되면 즉 전원 공급을 차단하게 되면 그 즉시 사라집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전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모리를 몰래타일 메모리 즉 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non-volatile 즉 비휘발성 메모리로써 사용되는 것은 예전에는 하드디스크를 많이 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가지는 SSD 즉 랜드 플래시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SSD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비휘발적으로 즉 PC의 전원을 차단하더라도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는 용도로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랜드 플래시 메모리는 SRAM과 DRAM에 비하면 속도가 매우 느린 메모리입니다. 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매우 큰 용량, 수백 기가바이트 혹은 수 테라바이트까지도 우리가 용량을 쉽게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휘발성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데이터를 전원 공급이 차단된 이후에도 장시간 보관하는 용도로써 우리가 이 플래시 메모리 혹은 SSD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캡처해온 SSD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PC나 혹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도 전부 다 SSD가 탑재되어 있고요. 스펙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TLC라는 단어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읽기 속도, 쓰기 속도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나중에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배울 때 TVW가 의미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SRAM, DRAM, 그리고 랜드 플래시 이렇게 3개의 메모리 반소체가 현재 상용화되어서 여러분들 PC나 스마트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메모리의 속도와 메모리의 용량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비례 관계를 깨고 싶은 것이 차세대 메모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즉 속도도 빠르면서 큰 용량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동작시킬 수 있는 메모리를 개발하는 것이 차세대 메모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 상용화된 SRAM, DRAM,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이전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존재했었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는 읽기 동작과 쓰기 동작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이러한 SRAM, DRAM 이전의 메모리는 오로지 읽기 동작만 가능한 메모리들이 개발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메모리를 우리가 Read Only Memory의 약자로 ROM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메모리들은 한 번 처음에 데이터를 저장시켜 놓으면 다시는 다른 데이터를 쓸 수가 없는 메모리들입니다. 이런 메모리가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그 당시 기술로는 이러한 메모리들 밖에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 사용했던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ROM 타입의 메모리는 거의 쓰이지 않는데요. 일부분의 영역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BIOS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 부팅할 때 BIOS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부팅 초반에 컴퓨터와 OS 사이에 세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BIOS 같은 프로그램들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매우 안정적으로 펄먼트 칠리하게 변화 없이 유지가 되어야만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ROM에 저장을 하여서 즉 외부에서 쉽게 바꿀 수 없는 ROM에 저장을 하여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즉 이 ROM이라는 형태의 메모리는 아주 예전에 개발되었던 초창기의 메모리 반도체 소자이고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고 특수한 몇몇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ROM을 구현하는 방식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화하였습니다. 가장 초창기에는 본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회로도와 같이 메모리 셀의 일부분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다음 회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군데군데 트랜지스터가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트랜지스터를 제거함으로써 제거된 위치는 0을 뜻하게 되고 트랜지스터가 남아있는 영역은 1을 뜻하게 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초창기의 ROM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메모리 셀을 공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메모리 셀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작된 ROM은 그 이후에 어떠한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쉽게 그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꿀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ROM에 저장할 때마다 새롭게 반도체 칩을 제작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된 ROM이 제한이 되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EPROM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었는데 Erasable Programable ROM의 약자입니다. 이러한 EPROM의 특징은 게이트 밑에 Floating Gate라는 영역을 가져서 이 Floating Gate에 전자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저장된 상태를 우리가 1상태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 이렇게 저장된 전자를 제거하고 싶을 때 즉 메모리 셀에 쓰여진 데이터를 지우고 싶을 때는 UV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전자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진 전자가 양옆의 인슐레이터 층을 탈출하게 됨으로써 이 Floating Gate 층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자를 모두 다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Floating Gate가 비워지고 이 상태를 0상태로 정의한 메모리가 바로 EPROM의 동작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UV 라이트를 이용하는 방식도 매우 불편했겠죠. 따라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 EPROM이 제시가 되었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EPROM은 Electrically Erasable 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기적으로 이레이징 동작을 하는 즉 아까 전자를 Floating Gate에서 빼는 동작을 전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ROM이 바로 EPROM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름에 약간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미 전자를 Floating Gate에 넣고 빼는 동작을 하면서 이 ROM 구조는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즉 어찌 보면 ROM이라는 즉 Read Only Memory라는 것이 이미 아닌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지만 관습적으로 그냥 ROM이라는 명칭은 유지를 한 채 앞에 Programable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서 ROM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즉 Read Only라는 뜻과 Programable이라는 뜻은 서로 모순되지만 정확한 역사적인 이유까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관습적으로 그냥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면서 계속해서 메모리 소자가 발전해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ROM 구조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ROM의 발전과 더불어서 SRAM과 DRAM이 등장을 하고 개발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각각의 메모리 소자들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각각의 메모리 소자들은 따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략적인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SRA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RAM은 Static RAM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먼저 RAM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RAM은 Random Access Memory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Random Access라는 것은 이미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메모리 셀의 억세스, 읽고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Random Access가 가능한 메모리를 RAM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현대 메모리는 모두 다 Random Access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카세트 테이프와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는 카세트 테이프를 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이미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읽을 수 없고 그 위치까지 무언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스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예전에 사용되었던 카세트 테이프와 같은 메모리들은 Random Access, 즉 이미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억세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러한 Random Access 능력을 가진 메모리를 특별히 RAM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SRAM의 이 앞에 Static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Static, 정적이다, 안정되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Static이란 단어가 이름에 붙어 있는 이유는 SRAM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아래의 회로드는 SRAM의 메모리 셀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양옆에 두 개의 트랜지스터는 읽고 쓰기 동작을 할 때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네 개의 트랜지스터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입니다. 가운데 네 개의 트랜지스터를 잘 보시면 두 개의 인버터가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인버터가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상태가 0이라면 이것이 인버터에 입력이 돼서 아웃풋은 1이 만들어지고 이 1의 아웃풋이 다시 다른 인버터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반대쪽은 다시 0상태가 됩니다. 즉 이렇게 어느 한쪽이 0이 되면 한쪽은 1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원 공급이 유지가 되는 한 계속해서 안정된 두 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적이다, 스태틱하다라는 의미에서 스태틱램, SRAM이라는 이름이 붙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왜 정적이다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 DRAM의 동작을 이해하시면 아 왜 SRAM이라고 이름이 붙어졌구나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할 듯이 SRAM은 가장 빠른 읽고 쓰기 동작을 할 수 있는 메모리 소장입니다. 따라서 프로세서의 연산을 담당하는 회로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즉 같은 칩 안에 집적이 되어서 캐시 메모리로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메모리 소장입니다. 하지만 SRAM의 단점은 지금 회로드에서 볼 수 있듯이 6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야만 하나의 비트를 저장할 수 있고 또한 2개의 빛라인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웨이퍼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메모리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웨이퍼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덴시티 즉 용량을 쉽게 키울 수 없는 메모리라는 것을 뜻하며 또한 웨이퍼의 면적이 곧 칩의 가격을 뜻하기 때문에 따라서 SRAM은 가장 비싼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은 DRAM입니다. DRAM은 다이나믹 램의 약자입니다. 아래쪽 그림은 DRAM의 메모리 셀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조가 매우 단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캐페시터로 구성이 됩니다. 동작 원리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열어서 이 캐페시터의 전화를 저장하면 이렇게 차지가 저장되어 있을 때를 1의 상태로 정의를 하고 다시 이 차지를 제거하였을 때 그 상태를 0으로 정의를 하는 메모리가 바로 DRAM입니다. DRAM은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덴시티 즉 용량을 키우기에 유리한 메모리이며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SRAM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메모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DRAM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트랜지스터가 완벽한 이상적인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량의 미세한 누설 전류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캐페시터에 전화를 저장을 해놓아도 이 누설 전류 때문에 이 저장된 차지들이 조금씩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DRAM에 데이터를 저장해놓아도 이 누설 전류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소실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상적인 트랜지스터 즉 누설 전류가 0인 트랜지스터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장된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DRAM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다시 써주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DRAM의 Refresh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DRAM은 1초에 4번, 256ms마다 한 번씩 다시 한 번 데이터를 써주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겠죠? 이러한 번거로운 Refresh 작업이 필요한 것이 DRAM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Refresh 과정을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이름에 Dynamic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Read 동작에서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캐페시터에 전화가 저장되어 있는지 저장이 안 되어 있는지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이 트랜지스터를 열어서 이 캐페시터와 빛라인 끝쪽에 연결된 Sense Amplifier를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이 Sense Amplifier에서 전화가 저장되어 있는지 유무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Sense Amplifier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저장된 전화가 흘러서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Read 동작 시에 이 저장된 전화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가 소실됩니다. 따라서 Read 동작이 끝난 다음에 DRAM에서는 다시 한 번 데이터를 써주는 Write하는 동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Read 과정을 우리가 Destructive Read, 즉 파괴적인 Read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메모리 소사는 다르게 이렇게 파괴적인 Read 과정이 필요한 메모리가 바로 DRAM입니다. 그리고 DRAM을 만드는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이 캐페시터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Sense Amplifier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캐페시터 안에 저장된 전화의 양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캐페시터의 캐페시턴스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캐페시턴스 값은 유전률과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큰 캐페시턴스 값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가지 방식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높은 유전률을 가지는 전연체 물질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든 면적을 더 키울 수 있는 구조물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실제 DRAM의 현미형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작게 보이는 것이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미세화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캐페시터입니다. 위에 아주 높은 기둥 형태로 캐페시터가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필요한 캐페시턴스 값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이렇게 높은 큰 기둥 형태의 캐페시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높은 구조를 만들기가 공정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회로도만 보면 DRAM은 구조가 매우 단순해 보이고 만들기 쉬운 메모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원하는 캐페시턴스 값을 얻기 위해서 이 캐페시터를 만드는 공정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이 캐페시터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캐페시터를 만들 수 있을지 여전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메모리가 바로 DRAM입니다. 그 다음은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앞에서 보았던 EEPROM이 발전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동작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플로팅 게이트처럼 중간에 전화를 저장할 수 있는 층이 존재합니다. 이곳에 전화가 저장되었는지 아닌지를 0과 1 상태로 구분하는 메모리가 바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이러한 메모리 소자가 플래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는데요. 예전에 EEPROM 같은 경우에는 이레이즈 동작을 할 때 하나의 메모리 셀씩 이레이즈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작 메커니즘상 이레이즈가 상당히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일본 도시바 기업에서 블락 이레이즈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블락 이레이즈는 전체 메모리 셀 어레이에 일부분의 영역을 블락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블락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지우기 동작, 이레이즈 동작이 필요할 경우 하나씩 하나씩 셀을 지우면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하나의 블락에 속하는 메모리 셀 전체를 동시에 지워버리는 이런 블락 이레이즈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따라서 블락 이레이즈를 통해서 느린 이레이즈 동작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했었고 이때 마치 카메라에 플래시가 터지는 것처럼 한 번에 많은 수의 셀이 지워진다는 의미에서 플래시라는 이름이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전부 다 블락 이레이즈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서 플래시라는 이름이 그대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는지는 나중에 따로 강의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플래시 메모리를 그냥 플래시 메모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랜드 플래시라고 부릅니다. 사실 랜드 플래시 이전에 노어 타입의 플래시가 더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어 플래시와 랜드 플래시는 그 어레이를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배울 텐데 가볍게 먼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오른쪽 그림은 랜드 플래시와 노어 플래시의 회로 구성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노어 플래시를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워드라인이 가로줄로 존재를 하고 세로줄로 빛라인이 존재하고 그 워드라인과 빛라인의 교차점마다 메모리 셀이 하나씩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트랜이스터 구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3터미널 즉 게이트 소스 트레인을 만들어줘야 되고 따라서 소스 라인이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어 타입의 플래시가 먼저 개발이 되었는데 덴시티 즉 용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소스 라인을 제거한 어레이 구성 방식을 취한 것이 바로 랜드 타입의 플래시입니다. 보시는 회로도와 같이 중간중간에 존재했던 소스 라인이 전부 제거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각각의 메모리 셀이 서로 직렬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랜드 플래시는 이렇게 소스 라인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 안에 더 많은 메모리 셀을 넣을 수가 있고 그 말은 더 높은 덴시티를 구현하는 데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메모리 셀에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양옆의 트랜지스터들을 전부 다 켜고 좀 복잡한 동작 방식을 취해야만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노어 타입의 플래시보다는 훨씬 더 높은 덴시티를 구현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응용 분야에서 랜드 플래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차세대 메모리들은 앞에서 다뤄본 SRAM, DRAM, 플래시 메모리의 단점을 극복하고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 메모리들의 후보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차세대 메모리들이 등장하였고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메모리들 중에서 현재까지 살아남아서 연구 중인 메모리의 대표적인 예로는 PC램, 페이즈 체인지 메모리, 혹은 R램, 저항변화 메모리, 그리고 M램, 마그네틱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메모리들은 벌써 이미 20년 이상 연구가 된 메모리들입니다. 이러한 메모리들은 이미 충분한 기간 동안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이러한 차세대 메모리들을 오랜 기간 연구를 하였고 단순히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꽤 높은 용량을 가지는 프로토타입의 메모리를 이미 제작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메모리는 조금 더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시장에 언제 진입할지 그 시장의 진입 시점을 노리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강의는 이러한 SRAM, DRAM, FLASH의 각각의 동작 원리를 배우고 또한 차세대 메모리의 동작 원리도 같이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메모리 소자들을 배워나가면서 서로 비교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각각의 메모리 소자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그 메커니즘들을 이해를 해볼 것이며 각각의 메모리 소자들이 차지하는 이 셀 사이즈도 한번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이 셀 사이즈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메모리의 가격 혹은 덴스티드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 분석을 해볼 것이고요. 이것 역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SRAM과 DRAM은 볼레타일한 메모리입니다. 즉 휘발성이기 때문에 전원 공급을 차단하는 순간 데이터가 소실되지만 플래시와 나머지 차세대 메모리들은 전부 다 넘볼레타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메모리를 대체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볼레타일한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부 다 넘볼레타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스케일러빌리티 즉 얼마나 셀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볼 텐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굿, 푸어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망 같은 것들은 연구되는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이렇다는 것이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더 높은 덴시티의 메모리 혹은 더 값싼 메모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강의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교 포인트는 인듀런스입니다. 얼마나 많은 횟수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을지에 대한 척도인데요. SRAM과 DRAM 같은 경우에는 인듀런스에 한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두 메모리는 우리가 인듀런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즉 내구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동작시키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플래시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들은 인듀런스의 한계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듀런스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듀런스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강의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고려해 볼 점은 리드 동작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 했었는데요. DRAM 같은 경우에는 디스터브 리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를 읽는 순간에 데이터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라이트 해주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메모리들은 대부분 넌 디스터브 리드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도 각각의 메모리 소사를 배울 때 다루도록 하겠고 일곱 번째 팩터는 레이턴시입니다. 즉 얼마나 빠르게 읽고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해 볼 건데 앞에서도 이야기 할 듯이 SRAM은 매우 빠른 메모리입니다. DRAM도 상당히 빠른 메모리고요.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 메커니즘 때문에 읽기 동작은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쓰고 지우는 동작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나머지 차세대 메모리들은 이것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팩터는 MLC 혹은 TLC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즉 하나의 메모리 셀에 두 개 이상의 비트를 저장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텐데요. SRAM과 DRAM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의 메모리 셀에 한 비트만 저장합니다. 하지만 플래시나 차세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MLC 동작이 가능합니다. TLC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MLC 이상의 TLC라든지 QLC가 가능하도록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ECC, 에러 컬렉션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업시간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각각의 메모리의 응용 분야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SRAM 같은 경우에는 캐시 메모리, 그리고 DRAM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메인 메모리로 사용이 되고 플래시는 현재 SSD와 같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세대 메모리들은 아직은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응용 분야에 사용될지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기술의 성숙도, 매추어리티는 이미 3개의 메모리는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메모리들은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은 완성이 되어 있지만 언제 시장에 진입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그런 메모리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각각의 메모리 소자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나왔던 다양한 형태의 메모리를 한눈에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AM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 타임, 즉 메모리 스피드가 가장 빠른 메모리입니다. 그 대신 덴시티도 가장 낮은, 즉 용량을 크게 키울 수 없는 메모리입니다. DRAM은 SRAM보다는 살짝 느립니다. 하지만 충분히 빠른 메모리고요. SRAM보다는 훨씬 더 덴시티를 높이기에 용이한 메모리입니다. 따라서 메인 메모리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랜드 플래시는 SRAM과 DRAM에 비하면 상당히 느린 메모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덴시티를 매우 높여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용이한 메모리입니다. 이렇게 메모리의 동작 속도와 메모리의 덴시티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반비례 관계를 조금 깨부시면서 기존의 메모리를 대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차세대 메모리들도 전부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SRAM과 DRAM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SRAM과 DRAM을 대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서 연구되고 있는 메모리들이 있고 혹은 랜드 플래시를 대체하려는 목표로서 연구되고 있는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그룹은 이 랜드 플래시를 대체하려는 목표로 연구되고 있는 차세대 메모리들이 있는데요. 랜드 플래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동작 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이 느린 동작 속도를 극복할 수 있으면서 즉, 조금 더 빠른 동작 속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메모리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이러한 메모리들이 랜드 플래시만큼 덴시티를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즉, 랜드 플래시보다 덴시티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세대 메모리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여서 시장을 형성하려면 더 빠른 속도를 가지는 메모리의 수요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존의 랜드 플래시보다 더 빠른 소피드의 메모리가 요구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차세대 메모리의 시장 진입은 더욱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차세대 메모리들은 S램과 D램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S램과 D램처럼 충분히 빠르게 동작할 수 있으면서 또한 넘벌레타일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면 차세대 메모리들이 이 영역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단, 현재까지 연구된 차세대 메모리들의 특성을 보면 S램과 D램만큼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메모리들이 흔치 않으며 또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S램과 D램은 인두런스가 거의 무한대입니다. 이런 무한대에 가까운 인두런스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S램이나 D램을 곧바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사용 중인 S램, D램, 랜드 플래시가 어떤 소자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들 사이에 계층도를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